안녕하세요. 저는 러블리 라이프 셀 손예지입니다. 네팔에서 배웠던 자기소개를 배웠는데 메로남 예지 손호라고 하더라고요. 저희의 이름은 손예지입니다.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. 그래서 앞으로 계속 쓸 것 같고요. 제가 저희 팀 15분 모두 9월 6일부터 14일까지 네팔 단기 선교회에 다녀왔는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. 그리고 네팔 단기 선교 다녀오면서 감사한 점을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로는 그들에게 줄 것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. 복음의 능력과 또 복음으로 하나 된 이 믿음으로 그 기름 부음을 흘려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. 그분들이 치유를 받고 또 방언을 받고 그것을 마련하는 것에 있어서 담대하게 또 이렇게 마련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 너무 감동이 있고 그것을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15분 모두 모두 한 팀으로 움직여주시고 또 서로를 섬겨주시고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. 제가 정말 작년분들이랑 같이 가서 제가 너무 채움받고 더 세움받고 더 사랑받고 와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. 네 이상입니다.